야! 진짜 실력맵이다 이거 1대1대1대1맵이죠? 아, 이번에 집중합니다 아시겠습니까? 아, 뭐해! 새끼가 내 자리야 여기 아, 내 자리라고! 이 새끼가 내 자리 내 자리인데 니가 왜 내 자리 자꾸 멈춰 꺼! 아이, 꺼는 출발 못해 내 자리야 무조건 내 자리야 x3 내 자리야 절대 양보할 수 없어 나와 나와, 애들 여, 내 자리라고 ㅎ ㅎ 누가 눌러주는거 하면 되지롱 누가 눌러주는거 하면 되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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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모두인지 알았어 안돼 이건 말도 안되는 게임 밑에 뭐 저거 사기 아닙니까 저거 레일 때문에 이겼네 저새끼 개쓰레기맵 와 진짜 이거 개 부조리 봐봐 시루야 박혀있잖아 밑에놈 유리한 맵이었네 느낌이 그런 느낌인데 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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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1-4까지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서 꽃먹으려고 이 새끼가 이거. 아이 진짜. 꺼졌어. 뒤져 그냥. 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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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at. 아이차. 아이차 죽여버린다. 에이렌. 에이렌 딸 새끼 죽여버린다. 형아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겠지. 아 뭐야 아 아 없지 않는데 그시다 이 자식들아 다 패배해라 이 자식들 신난다 세 번 눌러주기 서로서로 도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들 언제 도왔어? 도왔냐고 야식들은 도와받고 야식들은 3 아하 ㅋ ㅋ 아ㅋㅋ 젠장에.. 다 죽었네C 오케이 지금니다 찬스 왔어요 도 도 야 오케이 이겼어 이겼스 맨 아시 결심 아니네? 이거 온오프가 없는데? 완벽해 허허우 출발합니다! 마리아 선수! 일빠로 출발했어요! 아아! 좋아요! 좋아요! 나쁘지 않아요! 아 렉 뭐야! 아! 아이씨 내건 쓸 카드? 뭐야! 에헴 뭔 뜻이오 이건! 아 폭탄으로 뚫어야 되네! 아 뭐야 깜짝이야 아! 하지마! 가족오랑은 죽었니 흐흐흐흐흐흐흐흫 왜이렇게 또 애... 또 폭탄마야? 폭탄마 좋았어! 아아...이거 안되네? 빨리 해봐 빨리 저 옆에는 뭐지? 저 옆에 포탈 있었는데? 됐어 오케이 대답해 파사 대 등물 됐어 아예 저 Geo tactile tornado 하아 왜 뛰어가지고 멍 Folks 파랑팩 귀찮게 하겠네 뭐해 마리오 뭐하세요 아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 아 진짜 답답하네 마리오 마리오 뭐해 대체 내가 너 밟고 갈게 안녕 안녕 이거 뭐지 여이세? 여이세가 왜 틀래 여꽃인가? 뭐야 어디야 여기 아 아까 거기잖아 이씨 아아이 뭐야 이거 아시 여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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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바지 여꽃 여꽃 여 escrever 여꽃 야 아랄때문고 야야야야야야야 피워 피워 여기서 뭐야x2 나와야 돼 ㅋㅋㅋㅋyg고봄 으악 아 뭐야 진짜 여기 아니야 아아 진짜 골라들 그지가 죽을래 아 이거 마지막 안돼에에에 아 이거 왜 아 이거 왜 앙뚝 아-이 전멸 흐으으으으으으- 벗어뎌이? 흐흐흠 흐흐흨 뭐야 끄흐흐흐흐 웃들어왔쪄? 허허허허 아이 개똥놈의 씨벨 존나 개네 진짜